안녕하십니까. 풍수의 보험 실무편을 맡게 된 박창엽입니다. 오늘은 풍수의 보험 중 온실 즉 비닐하우스의 손해평가 및 보상 절차 그리고 손해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사고를 검토할 때 반드시 순서를 지키는 부분이 어떤 보험사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담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물의 확인 그리고 사고 원인에 따른 담보여부 검토 그리고 어떤 손해가 났는지 손해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손해액을 평가 그 다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목차 역시 우리가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온실 비닐하우스 주제에 대한 손해의 구분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가 어떤지 그리고 손해 사정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담보하는 사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솔직히 많이 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이 이렇게 농사지를 지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자연재해 태풍이나 강풍 그리고 설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풍수의 보험에서는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겪으시면 손해를 구분하고 그 손해에 따라서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추후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먼저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손해를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 보시겠지만 하우스 전체가 다 날아간 부분을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의 경우는 우리 부자재 중 골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70% 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는 경우에 보수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 반파의 경우는 자재를 50에서 70% 그리고 반파인 경우는 35에서 50% 그리고 소파는 20에서 30% 그리고 골조 파손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피복제 파손의 경우는 단순 비닐 파손이라는 특별 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대한 파손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 구분 개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전파는 당연히 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되고 그리고 이 전 반파는 70% 그리고 반파는 50% 그리고 소파는 25%의 가입금액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 비닐 파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고 보험금액의 지급 한도는 원 목적물 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 피해는 이렇게 파손 사고이 기증이 하지만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그리고 피복제가 파손된 단순 비닐 파손 이렇게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특히 강원도 지역이나 아니면 제주도 쪽에 있는 가끔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온실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대설이 오게 되면 물론 바람이 흩날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눈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상당한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자체가 이렇게 수직력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림에서 표현이 조금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석가래라고 하는 이 부자재가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설로 인한 부자재 파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одного whack 이러고 și werk 고 atsu ཁ você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